다윈 지능, 사이언스 북스에서 편했습니다. 이 시대 대표적인 통섭학자로 꼽히는 최재천 교수가 현대 진화이론을 살피고 있습니다. 경제학, 자유의지, 이타성, 협력 등 다윈의 진화이론을 계승, 발전시켜온 세계적 사례를 소개합니다. 진화론을 하나의 생물학 이론이 아닌 통섭의 이론으로 바라보게 된 다윈 지능에 대해 살핀 인문신간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